골든 일레븐이 된 친구들에게는 이제 아주 특별한 기회가 줄여질 텐데 독일 프로축구팀을 만날 거고 어느 팀에 갈지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바로 독일 마인츠 구단에 가게 됐습니다 특히 최애인의 댄스 두 번째는 두 번째 첫 번째 최애인의 댄스 저의 정해진 이탈 그가 다가가가다 그가 다가가다 그가 다가가다 대단한 앨범 그땐의 정해진 도착 대단한 앨범 대단한 앨범 스피드 싸움에서 이겼어요. 전방으로 좋은 챔트 패스. 하지만 경합에서 휘슬 휘슬 나옵니다. 이번에는 나오네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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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박수, 박수! 투지 넘치게! 두 명, 세 명의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을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자, 잘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전방 앞방 성공! 그리고, 그리고 크로스! 잘 들어갑니다!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여기 영어이거 아닌데? 잘해보고 앉히면 돼. 여기 영어이거 아닌데? 우리 어디야? 몰라. 여기 스티커 있네. 파랑, 파랑. 흰색, 우리 흰색이요. 여기요. 어, 저거 뭐냐? 어, 여기 배치 뭐야? 여기 배치. 여기 배치. 골든비티 몇 개요? 아, 우리 이거 한다. 아, 11개. 이게 뭐야? 너 형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에? ろう? 대단한 사람들을 준비했다고요? 너. 3번 정도? 네. 3학년 때 2차까지 가고 4학년 때는 1차 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의 호출이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점프력이 안 좋았었는데 점프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작은 체형인데 몸싸움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쓴 것 중에 어느 포지션에 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네.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저 미드필더였어요. 원래 미드필더로 좀 자요. 엄마 아빠 1, 4분 꼭 들어서 독일 꼭 갈게요. 파이팅! 저 위에 있는 거 내 거다. 그래. 친구야. 친구야. 나 기억해? 난 네가 미드필더 보면 내가 딱 패스 주고 들어가면 너가 딱 이런 패스 해가지고 내가 약간 골을 넣어. 그래. 우리 저거 골은 맺지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미드필더 황석현입니다. 골은이 여러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게 하세요? 4학년 때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살짝 기분도 안 좋고 했었는데 아빠가 나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도 동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활동량이 많고 살짝 기술적인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90점? 아빠 나 나와서 고맙고 축구 선수 내서 꼬고 고답할게. 사랑해. 저거 딱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아빠.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사라. 저 이름은 박진소. 저는 슈팅이랑 패스랑 같이 기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든일레븐을 지원하게 된 길이가 뭔가요? 이번에 아빠가 좋은 기회라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1차도 통과하고 2차 통과해서 3차도 통과하고 2개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어도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텐트는 이 하이스 진석아. 여기까지 훈련 계속 시켜줄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진서야 일단은 너무 잘하고 있고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화이팅! 약간 검은 색깔이 잘하는 애들 많았네. 그러니까 검은 색깔 팀 겁났어. 검은 색깔이 등치가 너무 커. 그러니까 검은 새끼도 큰데 얼굴도 커. 아 장난 아니야. 아 미안해. 아 아파 아파. 나 마이크 처음 잡아. 찌찌기가 너무 아파.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수우. 나 TV에 나온다. 나 TV에 나온다. 아 시작 아네. 눈썹. 나 TV에 나온다. 니가 다 빠진다. 나 뒷다른다. 나이크라이브. 나이크 테스트. 첫 번째 골든 일레븐 멤버입니다 7번 이사무엘 이사무엘 아 이사무엘 7번 이사무엘 이사무엘 이사무엘구나 때려버려 슛 뒤에서 헤딩 발로 이사무엘 슈팅 뒤에 슛 10번 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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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4골째 기록하고 있어요 본능적인 골감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희 선수가 한국희 안녕하세요 저는 신생환이고 FC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저는 골든 일레븐 통해서 도망 많은 거 배우려고 왔어요 처음으로 지원한 거예요? 작년이랑 재작년도 다 했어요 1차 헬스 둘 다 떨어졌어요 진짜 훈련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은데 드리블 훈련을 많이 했고 슈팅도 연습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한국희 한국희 선수 드리블이랑 슈팅이랑 다 잘해서 북희 언니 이길 수 있어요? 네 오 진짜? 일단 드리블은 한 년 동안 더 많이 연습해서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골든 일레븐 뽑히겠습니다 화이팅 정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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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입니다 오 좋은 댓글입니다 임지성인데요 임지성인데요 자 돌파시도 정유찬의 장점들이 지금 다 돋보이고 있습니다 FC강도 ACT 선아점이고 6학년입니다 처음 지원한가요? 네 저희 팀의 정유찬이라고 하고 오빠 번호도 물려받고 변사변사 지원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꼭 독일에 가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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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 대망의 3차 선발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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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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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아요? 네 저를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소개를 안 해도 아는 것 같고 또 최종 33인 이렇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축하하고 그리고 골든일레븐이 된 친구들에게는 이제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텐데 독일 프로 축구팀을 만날 거고 어느 팀에 갈지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바로 독일 마인츠 구단에 가게 됐습니다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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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있는 곳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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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테스트는 11명이 한조가 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 6경기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선생님께서 8명을 뽑아주실 거고요 그 외에 3명은 포지션 별로 다른 분이 뽑을 거예요 누가 뽑을까요? 박주 선수 제가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멀리 독일에서 날아온 겁니다 미아의 필켓마이어 우리 반갑게 한 번 마일즈 구단에서 마일즈 구단에서 정말 유소년 코치로 오셔서 3명의 선수는 이 코치님이 직접 반영을 해서 뽑아주실 거예요 마일즈 구단에서 마일즈 구단에서 마일즈 구단에서 assim born에 cru단에서 부 quieren TI 그лер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지원해주고 이 시간에 대해서 이 도청에 참여한 경험이 미국에 있어서 여러 경험을 이용했 Regarding 경험에 대한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처-호는 다시 돌아가면서 그는 우리의 전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젊은 그 다음 EJ-Saison. 네. 우리의 프로그램은요? GOLDEN-ELEVEN. 네. 어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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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글쎄? 나이 우선생활을 구입하는 것과 함께 동생을 하는 것입니다.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좋은 11월에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3분들은 마이징 05 스크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저희들과 Physis, 저희들과 많은 공항은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힘이 넘게 됩니다. 개REAL과의 키트를 2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공항은 즉, 첫 공항은 흥미로운 공항은 지속의 공항은 흥미로운 공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항에 대한 공항은 일주일 업로드가 좋던 등을ishing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처음인ек은 있는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 더 세게 된 것 같아요. 저번 1, 2, 1회 경라는 걸쳐서 이제 한 번 더 문을 연결해야 되죠. 야, 이거 우와. 물건을 고려한테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비하인드 비스트 40살 저는 40살입니다 주발이 무슨 발인가요? 왼발 양발은? 저는 비트퓨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좌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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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피지컬이 좋은지? 한국의 전쟁은? 한국의 전쟁은? 그리고 학습에 16살이 가장 큰 힘이 부족한 힘이 부족한 힘이 3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해야 3명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경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한 계획을 좋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지 제가 최고의 선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게임이 경기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유지하고 그를 한다면 그 다음 시간에 있다 몇가지의 장식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식을 합니다. 그는 제에서 제작한 장식을 지키고, 그리고 제작한 장식을 만들었어요. 땡겨, 빨리 받아야 돼 땡겨, 땡겨 야, 독일 냄새나 독일 냄새가 뭔데 독일 냄새 독일 냄새 독일 냄새 독일 냄새 독일 냄새 독일 냄새 니어터라 내 사인해 니어터라 내 사인하니 8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일주일 중에 pewn 바닥에 맞춰서 미국 then